첫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헤드킥 초반부터 강하게. 기절! 이거 뭐예요? 예언 없이 바로 기어를 당겨버렸네요. 온몸을 소름 돋습니다. 뭔가 준비되는 과정 없이 일단 사우스포 잡고요. 킥 날리면서 압박 주고 바로 그냥. 정확한 시간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한 8초 걸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뭐랬습니까? 차세대 로드FC 벤터급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 이거 참. 아 많이 준비했을 텐데. 박재성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겠어요. 뭔가 섞어보기도 전에. 첫번째 합에서 그냥. 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번째 경기. 벤터급 매치. 역대. 추단시간 K5 승은 로드FC에서 1라운드 5초였습니다. 최원준 선수. 최원준 선수. 최원준 선수. 8초만에. 제주 팀덕킹에. 와. 양지용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양지용 선수의. 전적의. 10승 1세가 추가됩니다. 1라운드 K5 승리. 유사인분 기계. 영지 série 재기omp gu OS 점수 Afghanistan. 최원준 선수. 최원 belle 이 comma